중계팀 제가 소통할 때 타이틀 납돌이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데뷔 23년째를 맞이하는 가수 싸관입니다 결합시다 음향팀 어디계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하위가 너무 많아요 내 말도 제 목소리도 하우스도 뭐 거의 하위에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목소리에 리광 살짝 걸어주시고요 제 공연의 전통입니다 구역을 나눠서 에너지가 열악한 곳은 공연 내내 철저하게 베이지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그 구역의 조명을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저렇게가 싸이의 왼쪽이고요 요렇게 그리고 그렇게가 싸이의 오른쪽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가 싸이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 노천극장 위로 한 바퀴 쭉 둘러 계신 분들 저쪽 끝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싸이의 언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저쪽까지 계시네요 그리고 그리고 저 건물은 뭐죠 어디? 경영대 경영대 잠깐만 지금 저쪽 경영대학교 건물인가요? 저기 오 저기 제일 꼭대기 승 몇 층이에요? 네? 10층이요? 8층? 7? 네? 그럼 제일 꼭대기가 7이면 저 밑에 계신 분들 6층이구나 지금 그리고 저기 계단실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좋습니다 싸이의 오른쪽만 소리질러 빡! 좋습니다 왼쪽 자세하게 사이의 언덕 소리질러 빡! generated 사이의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이의 경영대학교 소리질러 빡! 경영대학교 아 사이에 세이터 소리 질러 오른쪽 왼쪽 세이터 언더 경영대 경희대 소리 질러 아 지금부터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내 신발은 광고나지 내 여자가 써먹고나지 내 어깨 꿈티로 변하지 내 바지는 나팔나지 나팔나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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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iv 나 är 우 이날 야기아! 우리 사람 사이아! Let's give it up! Let's give it up! 너는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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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세상이 나를 원하고 바다를고 그냥 싸는 노래가 생긴대로 난 별 같지 travail BECOSO 管 이래 질고 서 한쪽 내리는 들어서 glen-lwen 들거리 분소 멈추진 않지마 가끔 멈추진아 보건 긴건 잊지마 무섭지 괜찮아 너만 잘 안겨진다 볼륨 많은 마음이니까 볼륨 뚝뚝뚝뚝지마 질법도 뚝뚝지마 내 신발 광이 날아지 내 여자는 쌍박하는 애인 너만 더 빠져 내 아줌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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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불쌍해 내 아줌마를 벗겨 내 맞춘 내 아줌마를 댄스 난 나를 들은 바른 독일인 사연 온 사람 사연 네 barn 내 아줌마를 빠져 내 아줌마를 빠져 내 신발 뭐할 때까지 되지 않아 저 인형 치케 맞춰버려 에너지 보아보았어 봐도 안정돌리고 신나는 하루 덜고 Just shut up and let go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뿐이야 판단을 하지마 그냥 느끼라는 거 달라고 틀리다고 하지마라 말씀이야 내 맘디만 하지마 그는 내 맘디만 하지마 내 신발 광이 나지 내 여자 3번까지 좀 하라 컨설러 내路에 밤지ller 내 놈을 밤지É 나 피하는 놈을 밤지래 우리의 봄불 reminded 우리의 별 Kind URWileri Let's give it up, let it up, let it up 넌 널 맞지 널 맞지 널 맞지 널 맞지 이펄청초 이팍사 바보게 걸린 뭐 중개 뭐 아니면 뭐 이펄청초 이팍사 바보게 걸린 뭐 중개 뭐 아니면 뭐 다 통개 걸린 뭐 중개 뭐 아니면 뭐 Let's go down